반갑습니다. 너하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어제 또 새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기사는 TV조선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단속 공무원, 클럽 앞엔 4명, 교회 앞엔 500명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기자들이 서울시 집중단속 이중잣대 논란이라며 지금 이렇게 왜 클럽 앞에는 4명만, 그리고 교회 앞엔 500명의 공무원과 경찰 병력이 대동했는지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클럽 새벽까지 문전성시를 이루어 빽빽히 모여 춤춰도 재지 안하고 예배 강행 교회 앞은 살벌한 대치 찬송과 틀면 더 크게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500명 대 4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500명의 경찰 병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함께 대동을 했다면 분명히 더 500명이 함께 단속하러 나온 그곳은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면 4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하러 나갔다면 그곳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전수칙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곳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까보니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똑같이 수백 명 인파가 몰린 유흥클럽과 대형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투입된 공무원 숫자가 이처럼 확연히 달랐습니다. 교회에는 공무원 500명이 실제로 투입이 됐고 클럽에는 4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했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아닌 정치라는 비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새벽 1시쯤 유흥클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클럽 365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클럽에 대한 정보가 떴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클럽 OOO 실시간이라는 제목과 함께 클럽 앞 약 5m 너비 보도를 가득 채운 대기 행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게스트 줄이 100m 이상이랍니다. 웬만큼 잘생긴 남자 아니면 입장 금지라는 글과 함께 이와 같이 사진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에는 클럽의 실시간 소식이 있다라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클럽 내부 파란색, 빨간색 조명 아래서 손님들이 빽빽이 모여 춤을 추는 사진이 있었는데 사람 간 거리는 수십 cm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여서 넘어졌다, 발목이 삐었다는 후기 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전 9시쯤 2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물이 괜찮았다는 등 후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치여서 넘어지고 발목이 삘 정도였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 안에 불특정 다수가 빼곡히 있었는지를 가늠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의 반면에 교회는 어저께 너하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1, 2m 거리 간격 유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다했지만 4명의 공무원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 클럽에는 마스크도 찾기 어려웠고 거리 유지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수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클럽에는 단 4명의 공무원이 투입된 반면에 방역수칙을 어떻게든 철저히 준수하려고 하는 교회에는 500명의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 탄압인가 정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비난과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집단 감염 위협이 큰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5일까지 보름간 영업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운영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 2m 등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3개 업종을 콕 찝어서 이야기했죠. 클럽은 이 가운데 유흥시설에 해당합니다. 보건 당국은 뭘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총 4명이 관내 클럽을 돌며 다중이용업소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클럽 안에 직접 들어가서 마이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을 업장 관계자와 손님들에게 주지시키고 왔다고 합니다. 그의 반면에 교회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간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경찰 병력과 그리고 또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또 방송 차량이 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5일 다녀온 클럽에서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질문을 했더니 현장에 직접 다녀온 공무원이 바빠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너무 바빠서 클럽에 가서 봤더니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방역 수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었더니요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뭘 보고 왔으며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다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이상한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의 반면에 여러분 교회는 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3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함께 대동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비교적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클럽의 경우와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시구청 공무원 120명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인근 골목길에는 물리적 충돌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400명이 투입됐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인 간 1m 간격을 확보 요청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간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3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명령에도 또다시 예배를 강행한 또 강행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교회 측에 500명 넘게 몰린 공무원을 가르치며 공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회 앞에서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스피커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9시 30분부터 교회는 스피커를 통해 교인들의 찬송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기사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내보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했던 자료 화면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자료 화면의 내용은 공무원들은 거리 간격 유지를 지키지 않으면서 왜 유독 교회에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가에 대한 제보 영상들이었습니다. 10분 뒤 서울시 측이 교회 방송 음량의 3배 수준의 크기로 높여서 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서울시에서 나온 이 방송 차량 안내에 멘트하는 이 소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커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담당자분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서울시 측 방송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음량이 줄여졌고 그 이후에 3명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교회 측에서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증거 사진을 찍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 또한 너하라TV2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증거 자료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모두가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목적은 고발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가 목적이 아니라 고발이 목적이었습니다. 방역이 잘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문과 정책과장은 김경탁이라고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마스크를 안 꼈다. 이 말만 남겼습니다. 이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라온 비말 침방울을 이야기합니다. 비말이 튀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클럽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교회에만 매주 단속을 나오는지 모르겠다. 방역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클럽 최소 5곳이 이날 재개관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두 시간 들이는 교회 예배는 경찰 병력과 공무원 5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매일 밤 불특정 다수가 아주 밀폐된 공간에 수도 없이 많이 모이고 있는 클럽 이곳은 단 4명의 공무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답변은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온 그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클럽을 보고 온 공무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교회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자 서울시에서 나온 담당자는 딱 한마디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런 궤변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정말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전 때문에 나온 진짜 검열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예배는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서 예배만 안 드리면 마치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밀폐된 불특정 다수가 매일 밤 모이는 이러한 장소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교회 때문인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걸 강요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문제인지 또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교회에게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